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집값을 시부모님께 상환을 하고 있는데 집을 해준 것처럼 유세를 떠는 시어머니에게 사이다를 날린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맞벌이하며 아이 둘 키우는 여자입니다 올해로 결혼 12년 차가 되었네요 저희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3년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할 때 감사하게도 시부모님이 집을 해주셔서 저는 혼수를 해갔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신랑 얘기를 들어보니 어머니는 저희에게 집값을 상환하라고 하셨다네요 결혼 전에는 시부모님이 집을 해주신다고 하여 저희가 집을 위해 대출을 얻을 것도 없고 해서 신랑과 결혼하고 아이도 바로 갖기로 했습니다 신랑의 연봉 정도면 외벌이로도 몇 년간은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신랑 외벌이로 살다가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저도 일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신랑이 집값을 부모님께 상환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하니 이거 사기 결혼 아니냐며 엄청 싸웠어요 그렇지 않나요? 결혼 전에 얘기를 했어야죠 근데 신랑은 결혼 전에 얘기했으면 자기랑 결혼 안 했을 거냐며 오히려 저를 무슨 돈 밝히는 여자로 말하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집값을 시부모님에게 대출금 갚듯이 드려야 하는 것도 화가 나는데 신랑의 배째라식의 우기기에 정말 이런 인간이랑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여러가지 사연글 읽어보면 시댁의 부당함에 초기부터 대응을 잘하지 않고 나약하게 대처하면 안 된다는 말도 여러 번 읽었었고 제 자신도 불합리한 상황을 견디고 참고 상대가 느낄 때까지 기다려주는 성격이 아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신랑과 몇 날 며칠을 싸우다가 이혼 직전까지 가서 신랑이 잘못했다고 빌길래 우리 신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그냥 갈라서자 하며 한참을 더 버티다가 신랑이 자아 비판을 철저하게 해서 못 이기는 척 받아주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신랑은 이렇게 고집이 세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도 한동안 버티고 보는 스타일이에요 정도껏 버티니까 다행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함께 살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더 짜증났던 것은 어머님이 집을 해줬다고 유세가 대단했어요 저희가 집값을 현 시세대로 어머님께 상환하듯이 매달 돈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도 어머님은 꼭 저희에게 집을 해주신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부당함을 참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집값은 저희가 상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 어머님이 저희에게 집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대출을 받아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집 정도를 장만했다면 대출에 대한 이자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 대출이자와 내가 혼수로 해온 것 그리고 출산과 가사, 육아의 맞벌이까지 해야 하는 것을 비교한다면 어머님은 그렇게 제 앞에서 유세를 하실 것이 아니라 저에게 고마워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은 저에게 말은 청산유수네? 너는 집에서 어른한테 그렇게 따박따박 따지고 들라고 배웠니? 하시길래 예,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법 하나만큼은 정말 확실하게 교육시켰거든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제 말에 아버님은 한숨을 쉬시며 밖으로 담배를 피우러 나가시고 어머님은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어른한테 대놓고 지적을 하는 것은 못된 버릇이야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 많겠구나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요 어른도 잘못을 했으면 젊은 사람에게 사과를 해야 하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서 나이와 계급으로 아랫사람을 누르려고 하면 사람들이 등 돌리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 이제부터라도 저희에게 집을 해주셨다고 생색내시지 마시고 아들 며느리에게 해준 것이 없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그리고 며느리가 들어와서 돈도 벌고 손주도 낳고 집안일까지 하는 것에 고마워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도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세게 말했네요 어머님은 제 말에 아휴 참 이런 추임새를 연발하시며 더 이상 말씀은 안 하시더군요 이 일을 가지고 신랑과 많이 싸웠습니다 신랑은 저에게 어른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고 집에 와서 기분 나쁘다고 했어요 저는 신랑에게 기분으로 세상 살아가냐고 했습니다 신랑에게 사회생활 안 해봤냐고 했어요 신랑에게 그냥 어머니 편을 들고 싶어서 기분이 나쁜 것이 아니냐고 물어봤습니다 기분대로 말고 내가 틀린 말을 한 것이 있으면 얘기해 보라고 했어요 신랑은 그래도 어른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고집을 부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놈의 그래주라는 말 말고 다른 말은 없냐고 했습니다 신랑은 저에게 그만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신랑에게 여기서 더 얘기하면 자기가 잘못한 것이 나올까 봐 그만하자는 것이냐고 말했죠 기분대로 막무가내식 우기기를 하다가 불리하면 그만하자는 것이 성인으로서 취할 태도냐며 아빠가 그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태어날 우리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고 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고집만 부리다가 친구들에게 놀림이나 받고 따돌림이나 당하지 않겠냐는 말까지 해버렸네요 신랑은 저에게 뭘 그렇게 확대 해석을 하냐며 말이 너무 심하다고 하더군요 듣기 싫은 말이라 자기에게 확대 해석으로 들리고 심한 말로 들리는 것이 아니겠냐고 했습니다 사람 간의 대화를 하려면 불리할 때 인신공격과 회피로 대화의 흐름을 파괴할 것이 아니라 얘기하던 것에 대해 마무리를 짓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야 사람 간의 관계에 오해가 쌓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친구들에게는 이렇게까지 안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들면 상대가 나를 부담스러워서 피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인들과는 이렇게 깊게 따지고 들지 않기 위해서 적정거리를 두고 산다고 신랑에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부부인데 그렇게 적정거리를 두고 살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고 했어요 그렇게 적정거리를 두고 살다 보면 나중에 또 오해가 생기고 그 오해 때문에 서로 감정이 상하고 하다가 보면 우리 평생 함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네요 그때는 더 이상 별말 없이 대화가 끝났습니다 그 후부터는 신랑도 제 의견을 받아들였는지 이런 식으로 대화를 피하거나 하지 않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다가 언성도 높였다가 하면서 협의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주더라고요 결혼하고 한 2년간은 신랑의 고집 때문에 좀 힘들긴 했지만 신랑이 언젠가부터는 고집을 부리지 않아 그런대로 살만해요 고집 부리는 것 외에는 장점이 훨씬 많은 사람이거든요 세상에 자기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딨겠어 라는 생각으로 신랑과 싸우기도 하고 말을 안 하고 살기도 하고 참기도 하며 신혼 때는 좀 힘들었지만 지금은 많이 편안합니다 신랑과 제가 맞벌이를 해서 5년이 걸려서 시부모님께 집값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래서 결혼한지는 12년이 되었지만 아이들은 많이 어려요 시어머니는 집을 해준 것에 대해 유세를 떠는 말씀을 그 이후에도 몇 번 더 하셨지만 제가 나서기도 전에 신랑이 나서서 중간 역할을 잘 해주었습니다 아들까지 나서서 며느리가 했던 말과 비슷한 말을 하니 어머님은 한동안 서운해 하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제가 어머님의 부당한 말씀과 행동을 서운해도 참고 살다가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이혼을 하거나 시댁을 안 가게 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별로 정의 없이 살게 되는 것보다는 즉시 즉시 서로 오해가 없도록 얘기를 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드는걸요 지금은 어머님이 저에게 말을 가려서 하세요 괜한 말씀 하셨다가 아들 며느리에게 반발을 사게 되면 고집 부리고 싶은데 그럴수록 어머님만 이상한 말씀을 하는 사람이 되시고 고집 걷기 싫어서 버티려고 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고집을 부릴 일을 안 만드시려고 조심하시는 것 같아요 아버님은 워낙 처음부터 저에게 콩깍지가 시인 분이라서 저를 그저 예뻐만 해주시고 고맙다고만 하시는 분이시고요 결혼한 지 12년이 된 지금에 와서 다시 생각해보면 처음에 제가 어머님의 부당한 말씀에 어른이라 바른 소리도 못하고 그랬더라면 지금처럼 어머님과 아버님께 가끔 전화드리고 시댁에 자주 찾아뵙고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머님은 어떻게 하셔도 제가 아무 말 못하는 며느리라고 생각하고 마음 가시는 대로 행동하고 말씀하시고 하셔서 제가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흔히 사용글에서 보는 시댁과 한방에 연 끊었습니다 라고 하는 글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도 어머님과 남편이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있는데 귀여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고집대로 움직여주기도 해요 어머님의 쓸데없는 고집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나중에 알고 보니 연륜에서 나온 지혜였던 경우도 몇 번 있었고요 하지만 그런 일은 극히 드물답니다 아가씨에게는 짜증나고 부담스러운 엄마인 저희 시어머니가 저에게는 귀여운 시어머니가 되셨으니 저도 잘한 거라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시집 잘 왔다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 아이들만 보면 침을 흘리실 정도로 좋아하시는 어머님과 아버님이신데 제가 연 끊었습니다 라는 사연의 주인공이 되었더라면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받을 사랑을 덜 받도록 만든 게 되잖아요 이 정도면 저희 부부 잘 살고 있는 거 맞죠 고집 센 시어머니와 신랑의 고집을 꺾어놨으니 네가 더 고집 센 것이 아니냐고 하실 분이 계신다면 네 맞습니다 저 고집 세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어쨌든 지금까지는 결과가 좋잖아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경제 사정에 모두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니님 말씀대로 사람은 상대적인 것 같아요 사람 관계에서도 초기 대응 중요하죠 지혜로운 분이시네요 계속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 입니다 er攻지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Geoffd assigning